이제 오늘은 어떤 섹터를 준비하셨어요? 우선 반도체 업종에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반도체보다도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시장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좋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우리나라의 자금 이탈 부분이 지금 우려스러운 상황이 나와주고 있는데 SK하이니스만 본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비중이 50% 육박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시가총액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에 집중적인 공격을 받는 게 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니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비중이 크게 높지는 않아요. 20%대의 평균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가장 위험 부담 중에 하나가 바로 공매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떤 비중이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에 타겟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반도체 전방 대기업들보다도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가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메리트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물론 반도체 수급적인 면에서도 메리트도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반도체 부족 현상에 대한 부분이 글로벌적으로 좀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전방 기업들 같은 경우가 나중에 어떤 반도체 쇼티지를 계속 대비를 해서 반도체 장비, 부품 업체들한테 수주를 미리 주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 안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전방 기업들 대비해서는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특히 반도체 전방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사이클에 굉장히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그전에도 본다고 하더라도 사이클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개별 기업들마다 실적으로 평가를 많이 받고 이 부분이 주가에 화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특히 소재 기업들 대비해서는 장비와 부품주에 대한 관심을 한 번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 업체들 중에서도 종목들마다 많이 엇갈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기업 위주로 본다고 하면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2분기 때는 반도체에 대한 가동률이 전체적으로 다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기업들이 2분기 때도 실적이 우상향 추세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심태, 하나마이크, 머니, QNC 같은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1차적으로 갖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 작년에만 본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폰 출야량이 전년보다 5% 증가한 수준에 그쳤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신제품 출시에 대한 부분이 5, 6개월 전에 반도체 장비 업체들한테는 그 부분이 수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하반기 때 연말을 대비한다면 지금 반도체 장비 업체들, 부품 업체들한테는 수주가 크게 늘어날 기간이 이번에 2분기를 전후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전후가 아니라 3분기 어떻게 보면 전후가 바로 수주가 물리시기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반도체 장비와 부품 업체들 관식에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오늘 저희가 시초가에 공략할 섹터는요. 반도체 그 가운데서도 소부장 쪽 지금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워낙 지금 악재에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영향을 조금 더 덜 받을 수 있는 쪽을 더 집중하자는 겁니다. 사이클이나 여러 가지 공매도 또 수급적인 면에서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소부장 쪽이 더 유리한 지금 시점이다. 이런 관점인데 사실 반도체가 종목 고르기가 정말 어렵기는 해요. 너무 많아서 지금 실적을 기준으로 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우선 TLB라는 기업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말씀하셨다시피 반도체 중소형 기업들은 굉장히 많고 탑픽 종목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여기 출연하시는 분들을 항상 말씀드리는 게 다 탑픽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어제 말씀드렸던 원익퀸 씨, 하나 모티를 다 좋은 종목으로 볼 수 있겠는데 저는 그래서 이 TLB라는 기업이 반도체 부품 업체들 중에서 제일 좋다라는 것보다도 이 TLB를 좀 소개시켜 드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1분기 실적이 90억이 나오면서 예상치가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거래량과 함께 양봉을 크게 나온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TLB에 대한 어떤 매수세, 거대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TLB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 TLB는 아시다시피 메모리 쪽 기판이라고 메모리 모델, 기판 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가장 큰 장점은 PCB, FPCB 굉장히 많거든요. 기판 업체들이. 하지만 이 TLB 같은 경우는 SSD 기판 쪽에서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전체적으로도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 때 이 기판에 대한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SSD 기판 쪽에서의 특화를 보이고 있는 TLB에 대한 향후에 봤을 때도 계속 수주나 여러 가지 면에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우려 약간의 어떤 실적이나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어제 TLB의 영업이익을 본다고 하더라도 2, 3분기 때는 그 이상에 대한 영업이익을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지금 SSD, 어떤 기판 쪽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판 대비해서 판가가 높기 때문에 마진 구조가 굉장히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4만 5,500원에 끝났는데 1차전 목표가 4만 8천원, 손절가 4만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시주가의 공약할 종목 TLB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단기적으로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이어갈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4만 8천원, 손절가 4만원 제시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